아 으 으 으 으 으 딴거 해라 딴거 해 인마 그 스스로 쫄뜩 떴다고 숨차고 그래 에 자 다같이 숨쉬기 우 쉬 왜 손을 조금 높이려 들어주실래요? 자구 절로 가서 해 그럼 에이 간장님 왜그래 이렇게 펄펄 눈이 오니깐요. 좋다. 생각나는 게 있어요. 뭐 어느 생각나요? 젊어야 된다고. 간장님,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요. 저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요. 간장님은 겨울 가물을 생각해보셨나요? 나무요, 나무요. 간장야, 네 얼굴에 너무 감정 잡지 말고. 이리 와.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죠 간장님. 근데 어디서 상당히 오래된 냄새가 난다. 저한테 나는 거예요. 사과 좀 해 그러니까. 뭐 이걸 말이야 제일 하기 싫어해. 자 눈 온다고 해서 정기 세이지 말고. 도장을 향해서 출발. 뛰어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계속 뛰어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넌 지금 우리 도장에 왜 왔어? 우리 집 땅이며 밤만 참게. 밥 먹어야지요. 에이 자식 종차라 인마 넌 요령 피지 마라 정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랭킹 되어있는 놈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하게 됐어 인마 간장님 이번 기회 선수 한번 교체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됐어 됐어 큰일에 싸 빨리 공찬은 헌머리 복수 저 근데 관장님 연습하는데 이 음악이 없으니까는요 연습이 좀 능률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요 자식은 뭐 연습한다면 꼭 나이트 클럽 가서 연습하자고 자자 음악이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야야야야 야 내복 음악 좀 틀어 간장님 무슨 일 있으면 꼭 나를 갖다 시키는데 내 말도 막내 예 너 일려봐 인마 이런 못 듣는 것 같으니 간장님 첫 살 나이 시켰더라도 니가 나보다 후배 아냐 인마 후배 뭐 인마 니가 먼저 틀어야지 내가 꼭 음악 틀고 뭐냐 넌 인마 할 것도 안 내겠어 괜찮아 예 보따리 싸라 이 자식이 안되겠다 그 왜 말을 안들어지마 이걸 틀든지 보따리 싸라 둘 중에 네 틀겠습니다 자식 화를 내야 뭘 심부름으로요 틀어 나님 틀어 달릴까 자 나머지는 빨리 훑어 네 쭉쭉 뽑고 엄마 이거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음악 좀 신나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구강을 틀면 이게 이게 옥신이 형 뭐야 저도 하면서 좀 어깨가 자 자 자 자 자 저 음악 제대로 좀 틀어라 자 나머지는 계속 뛰고 자 자 나머지는 계속 뛰고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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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기 두 가지나요? 아이고 정말! 얘 피곤하네... 근데 왜 온갖에 참을을용? 서 тrey 한번 뛰고 뛰어! 훈련 끝! 장식이 말이야 감각이 없어요 뭐 로키 같은 거 이러면 주제가 틀어야지 인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짜장면 먹자 그래 짜장면 먹자 시켜! 짜장면? 시켜! 탕수이라고 짜장면을 통해! 나오세요! 여기 참고 다니는데 짜장면 다섯 개 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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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줍니다 야! 그게 순차냐 넌? 내 이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 있잖아 젓갈 뜯어갖고 비벼 젓가락 빨아먹고 한 젓가락 툭 떠서 야 야 야 야 내보! 야 내보! 너 엄마 음식도 안 왔는데 뭐 입맛을 쩝쩝 다셔 그렇게 추접스럽게 아니 제가 뭐 입맛 다신 데 대해서 되게 도와준 거 있어 뭐? 됐! 너 선배한테 자기라 그랬냐 지금? 야 야 야 야 시카 나 상태를 망하면서 네가 화를 내 알았습니다 그러진거 아니야? 빨리 챔피언이 돼야지 야 야! 너 챔피언이 대본 댔집마! 반항하는 거 이걸 왜 때려 어 언제 반항했어요 언제 반항했어요 제가 언제 반항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죠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어 잘해요 어 빨리 침패이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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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상태를 좀 봐가면서 하세요 너 상태가 안 좋지마요 그래 참아 알았어 알았어 선배한테는 안 부르지 마라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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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요즘 나의 노래 Lost 좀 더 가져왔는데 왜 그래요 건너 bats 이제 꿔ts 이 확실직이 삐끼내잖아 왜 이렇게 잘 불쌍하게 만들어 관장하고 다 뭐 해봐 이 옆에 남이냐 빨리 좀 먹음씩 나가라 그래 아이고 이거 나 먹자 아이고 어이고 자 잠깐 자 나눠주시고 에 으 아이고 맛있겠다 야 예 아 아 으 좀 올려놓으면 안되니 아 참 난 장이고 모르는 거 여기 딱 안연빈 수락 2 네 하신 어 으 대체 뭐 Encima 낸 거라고 바꾸를 파괴 2 관장도 어디를 댕기 때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아 정말 이 해 때문에 거 아 야 야 야 야 야 갖고 만 되냐 선배도 송아 자체 삼매 빚을 날 했어요 아주 야 맛있겠다 맛있겠어 야야 너는 급이 없고 나는 슈퍼 헤비급 아니냐 좋아야지 야 나는 선배 아니야 인마? 일이네 인마 자식이 하루 일주일 왔다고 참 야야 쟤 불쌍하잖니 막내부터 주고 먹으라 좀 야 왜 뭐? 야 그 예상당 인정 모르겠어요 야 야 야 야 야 자 형은 더 없어? 아니 다섯 개 시켜 다섯 개 가져왔잖아요 다섯 개 갖고 왔지? 내가 다섯 개 시켰지? 그럼 이노스 쉬어봐 인마 몇 명인가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자 여섯 명인데 다섯 개 시키면 누가 잘못이야? 니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일 때 따지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깐 니가 잘못하면 암튼 인마 다섯 개 갖고 왔더라도 인마 자동차도 밖의 네 개인데 슈퍼 하나 갖고 다니시듯이 짜장만도 슈퍼 하나 갖고 다니게 될 거 아니야?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런 놈이 너가 인마 지금 어? 야 서서 대들 서서 서서 얘기해 서서 아니 지금 지금 종업을 왜 고래 치는 거야? 중국집 종업이나 치는 건 지금 대드냐 지금 대들어 지금 어? 간장님 간장님 제가요 얘는 돈을 떠나서 제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너 왜 그러니 정말 야 야 너 이 야 너 뭐 울란해 마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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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ト 일루와 일루와 야 야 그래 해봐라 해봐 너 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너 신호 간장님 보도 이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WBI를 할까요 아니면 UIP를 할까요? 아유 내복이나 바로 입고 뭘 하든지 해 나 이거 정말 너는 인간이기 전에 벌써 내가 인간을 가르쳐 죽였어 내가 참 나 테크아웃 땡아 뭐 땡아 그래 해봐 해봐 쟤 뭐 해보내봤다 야 그래 자가자가 마구재비야 아이고 아유 내가 인마 너 때문에 인마 얼마나 인수를 아이고 아이고 해봐 따오냐 그럼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참나 참나 얘 갖다 치워라 치우나 마나 쟤 다시 일어났어 아 자신 문제 끈 얘기네 야 얘 또 그렇지 참 또 당황하는 건 당황해 아유 어 어 야 저는 대단한데 저 조그만 녀석이 어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이리 나와 됐어 끝났어 상황 끝 어 야 너 이름 뭐냐 네 월급날 언제야 네 말일날 해요 어 너 월급 타면 줘 입감비 내 우리 도장에 들어와 네 자식이 관자 같아 나중에 입간에서 받아 그래 그래 너 잘한다 어 아이고 이거 너무 당황하는 거 아니니 너 좀 앉아봐 앉아봐 관장님 왜 철가방 어디갔어요 갔어 갔어 좀 이따 합의보러 오면 합의봐 주지 마세요 왜 집어넣게 웬만하면 너 딴 거 해라 딴 거 해 아이고 챔피언에게는 멀고 넘어구나 먹방 허 rally 그냥 먹방 확인 후에 stem